한국의 학습지원 한국의 학습지원 한국 교회 한국 교회 김태일이 매우 원점을 받았습니다. 계획전 3위 서울아이디고등학교 과학기계획 매우 원점을 받았습니다. 차례와 격리해 네. 기념사진. 웃어야 해요. 아우사진 많이 찍고 왔는데 수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남고사진 수고하셨습니다. 차례와 격리해 3장 개인전 남고사진 광주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우서 내 원점을 받았습니다. 3장 개인전 2위 광주중앙고등학교 김진수 내 원점을 받았습니다. 계획전 3위 미라아크등학교 노승환 내 원점을 받았습니다. 3위 아상고등학교 내 원점이란 여기 넌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